사랑의 주님, 그렇습니다.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. 우리를 위하여 십대가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,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. 이 시간 저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서로 나누겠지만 이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감증이요, 우리의 감사요,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. 오늘 하루 긴 여정이지만 주님께 성령께서 깊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기쁨과 서로 성령 가운데서 교제하는 그 기쁨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강사진 분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주셨던 은혜가 나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